왈도롱만사람 야 중인 아 육스나요? 육스나요? 우리 큰일 나갔지 나이스 형 우리 슈퍼 버렸는데? 어 1번 있다 어 1번 있다 1번 1번 스님 5번 사운드 아 나 지금 5번 2번야 5번 2번야 6번에 2 6번에 2 6번에 2 아 왔다 스님 저 시선 난리 났어 형 실패 깔아 1패 아 힉 아 안녕히 가신다 아 골태바바 골태바바 골태바바요? 소프트 하다 오셨나보네 선수 이제 종료 됐겠네 아직 아니에요 9월 말까지 경준님 말에서 자주 좀 엽지 안녕 아 누가 아무리 틀면 흘렴니 나 옆으로 가는데 안가져 아 그럼 욕하지 말자 아 재밌다 잘했는데 전주 스나이퍼요 뺀거 같구요 6번에 1 나 시루치까지 못었다 앞에 흰색에 머리를 보여 왼쪽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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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거 2번에 들어야 나이스 와우 양쪽 있다 손쪽 힐! 손쪽 힐! 손쪽 힐! 우리 손쪽 어허 10호 대박 야 내 수평기쟁이 뭐야 잘한다매 나 미치겠다 나도 안 걸린다 하하하하 제 아래군분들 제 아래군분들 쉿 자비 의심을 못 잡고 라플룸 아 제가 생각하자마자 집필나있어 흫 여기 미쳐 돌아간다 여기 미쳐 돌아간다 네네 아래있는 사람들 오실게요 하하하하 어휴 형이 이렇게 두고 계시네 네 이제 괴롭혔는데 경주인은 말하면 안되겠다 오 6순아 아니 뭐하는거야 그냥 번쩍으로 손 들어 잘 쓰는 날거 같은데 다운 6번 순아있구요 1번 연막깔께요 아니야 여기다 어! 마우스사 잘 못갔나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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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세워 나이스 째 6번 하나 더요 1번 왔어요 1번 1번 다리 아우 고생이 아이 아래에스사람 졸만하니까 나 이제 말해도 되나요? 하하하하 아니 아직은 아래에스여서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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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아휴 아휴 못해 웃겼네요 못겼네 권총 야씨 나야 못들어가겠어 죽으러 갑시다 뭔소리에요? 11번 예순아 다이온아랑 지금 리셋하고 오신거에요? 아니예요 에밋선 누구같이야 하하하하 흐흔 에헤헿 에헤미선 나 막할거야 알앗 영필했잖아 원래 영필했잖아 그니까 받에서 받을 어픈것처럼 해 하하하하 왜 삐졌어 또 왜 삐지 하하하하 이번 보게 간부 간부야 이번 이게피 내가 에피 아 이거 개쥐 아 이거 개쥐 6번 견지 좀 해줘 6스나 1번 적배 수나 6라플 이거 룩 둘이에요 적배 하나랑 6둘 스나 스나타 이거 룩 쪽으로 빼올거였나보다 아 배고파 3대 2 3대 2 그냥 살았게요 볼 생각 없는데 적배 하나 아이고 까비 6톤 빨리 와요 빠이 세방이야 다 아 지금 지금 뭐하시는거지 야 아 여기 웃긴다 개판난다 진짜 개판나 나 개돌란다 이제 아이 전설을 보여주세요 슬프지 전설이셨어요? 전설이 있는데 센터스나 빠지게 패스 패스 센터 안맞고 포 Ook 멈추렛 스누 애들 2스나인거 같아요 아까부터 수나가 분명이요 전진사 전진사 앞에 파인 허리라인 허리라인 오이는 왜이렇게 잘했어 나 끔까라 한 번 혼자 보세요 두 점마일 하나 두 점마일 들어갔어요 흐음 야조조조조조조 카일링꺼 카를링꺼 찍어 카일링꺼 찍어 찍어난게 뭔소리에요 어 음 말이갔는데 아 톡을 안들어오시는데 어차피 톡을 안들어오는데 삐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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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겡네 9번간 9번간 싸움 더 날랐으니 아 13 쇼! 하나! 둘이요 하나 더 올랐어요 나이스! 센터 안보여요? 이러면 안돼 안 돼! 이제 일단 저니까 다 붙여주세요 센터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기다렸다 와 1킬 1 없이도 못했다 빵점? 어 나 아까부터 계속 빵점이야 형 루슈야? 루슈는 싫어 금이 나도 먹지 센터스나? 센터스 빨리 좀 줘 아 잘못 떨어졌잖아요 나이스 뭐하는거야 센터스나 오른쪽 센터 안 맞고 센터스나 누가 B쪽으로 수나 있어요 센터 그대로 뭐야 왜 틀렸는데? 안 틀렸어 아직 아직 3번 정주쟁이 있어? 어 내가 왔다 갔다 할게 센터스 연막이요 센터 B쪽으로 하나 센터 B쪽으로 하나 센터 B쪽으로 하나 센터 B쪽으로 하나 형 어디 보고 있어 들어갔잖아 아 야 9번 9번 센터가 갔다 개구 하나 센터 하나 아 빼고 물어 자 2조 5번이야 센슈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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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하나 더 나이스 2층 하나 더 있었어요 계단 쪽 하나 100개 이렇게 백끼가 가까운 호나 브리픈 안 되나 13x13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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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뺐어요 센슈오 Sentient 나 센터 쪽으로 나 10번길 들어갔어요 나 10번길 들어갔어요 나 10번길 들어갔어요 야 1초만 있다가 체크할라 했거든 아 호성아 너 쿡 던지지 말고 그냥 피리 빼고 걸어가 자, 제가 던지로 갈게 아니야 너 던지지 말고 내가 던질래 그럼 나 왜 던질래 힘을 못 믿는 걸 아니네 연막? 센터 연막? 연막 두개 1초 안 맞았다 어 내가 맞았음 나 피우 흐허헛 나 쉬운 거인가? 아 내가? A인 거 같애 A온다 A와 A와 만화 A 만화 A와 A와 이번, 이번 났어 이번 났어 이번 났어 이번 났어, 이번 났어요 이번 났어, 이번 났어요 이번 설 때 나이스 이번 툴 아 하나 올라갔어요 나이스 맞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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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가 앞에 하나 뒷치기간 오시는 분이 잡아먹으면 되겠다 2번 갔어요 못먹어요! 지치기사람 못하고 왼쪽에 왼쪽에 있는 건가? 다 먹어요 빨리 가서 카이올림 채팅도 못하겠네 없으시잖아요 2개 다 먹어요 3퐁 안맞았어 2퐁 다섯 2퐁 2개 형님 뭐해? B 먹고 있어? 아기아기 여기다가 이쪽 쪽으로 갈게 9번 쪽 있어요 9번 쪽 소리가 안들려 효찬이 소리가 안들려 9번 쪽 수나 있었구요 10번 하나에 10번 쪽으로 안와 10번 하나 3번 하나 13쇼 하나 올라왔고 제가 백옵라인 당길게요 6번 조심 6번 조심 2번비참 올라간건가? 완전 뽑는데 우리? A선때로? 13쇼 쓰나 2번 하나 아 개피 아이씨 3번들 9번으로 10번 쓰나 10번 쓰나 10번 쓰나 A로요 4번 13쇼로 앞에 들어갔어요 네 아이씨 다이얼 포인트 안 conver 네 9번 A로요 아이고, A 온다! 지금도 절대 먹혔을 거다 절대 들어왔다면? 1번 대단하나? 살았다, 절대 안 하다 1번 대단, 1번 대단, 1번 대단, 절대로 렉스트, 절대 내가 더 필요하냐? 응 가서 먼저 죽으시면 되겠다 왜 그래, 여섯섯섯섯섯 짝방 주심, 짝방 주심, 짝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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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방 30분 남은 아이고, 발 맞히셨다 나갔어요, 나이스 미스러웠다, 미스러웠다 발 맞히셨어, 발 아니, 위조 원실부가 안 돼요? 위조 원실부가 안 돼요? 안 있어요 아, 내가 로더옵으로 와 갈부리가 없으니까 딜이 안 되네 등장 위조 원실부가 다운 아이씨 명격수 없네 잠깐 발, B13 아이씨 헐 헐 다쳐 마자 쫌다, 지금 제부 들어왔다 아이고 센서 하나 13 숏 들어갔어요 1 빼고 있었네 지금 13 숏 13 숏 13 숏 하나 더 이거 3명이어서 그럼 삐죠 이거 3명이어서 그러면 삐죠 2층 조심해라 수나? 아 저 GP라서 그냥 올라오는 것만 볼게요 어? 13개나? 아니 아니요 그냥 피 올라와서 10번에서 4번 수나 갔어요 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 쪽 수나 이거 9번에 있어요 10번 수나 13쇼 라프에 들어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13쇼에 개피하나 13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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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나 수나 올라갔어요 센터로 아 타이밍 잘 먹겠다 센터 13대가 앞에 올라가요 하나 더 하나 더 결국 짧게 올라갔어 짧게 올라갔어 어우 쉣 이거 어 씨 오맨이네요 안 들려요 창 아 네 죽어 맞다 아 맞다 이분 없지 근데 듣다